안녕하세요. 천연염색계의 아이돌, 천연염색 발은의 양재형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화면 너머로 저를 어떻게 보고 계실지 표정이 되게 궁금합니다. 아이돌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렸는데 얼굴이 잘생기거나 또 춤을 잘춰서 아이돌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제가 천연염색 하시는 분들 추산컨대 약 5천명 정도 되는데요. 그 5천명 중에서 좀 젊은 축에 속하기도 하고 또 천연염색을 대중화시키겠다고 해서 많은 대중분들께 천연염색을 알리고 있는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감히 천연염색계의 아이돌입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좀 의아해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강의하는 내내 저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어주신다면 제가 왜 아이돌인지 고개를 끄덕거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제가 강의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고민 고민을 하다가 결국엔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해온 것들을 가감없이 말씀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해온 것들을 기승전결 구조로 짜봤습니다. 먼저 강사 소개에 대한 걸 간단하게 조금 더 보태고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젊은 청년이 천연염색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천연염색이라는 공예를 사업화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그 문제점들은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승전결 구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재소개를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천연염색 바른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 라온하제라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이돌입니다. 좀 요즘에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 방송에도 많이 소개되고 또 많은 분들께 강의를 통해서 천연염색을 알리고 있습니다. 진짜 제가 이룬 업적들이 되게 많은데 다 말씀드리면 밤을 새야 될 것 같아서 추리고 추려서 12가지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12가지 중에서도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4번의 카카오 메이커스 완판입니다. 원래 천연염색은 타겟층이 굉장히 높았어요. 연세가 있는 분들께 판매하는 그런 제품군이었는데 제가 천연염색 사업을 시작하면서 젊은 층에게 어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연염색이 충분히 젊은 층에게도 어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그게 바로 카카오 메이커스를 통해서였습니다. 카카오 메이커스 입점까지도 우여곡절은 많았는데 입점 후에 계속 완판을 기록했고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카카오 메이커스와 저희 협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번 와디즈 펀딩 성공인데요. 와디즈 같은 경우에 저희가 펀딩 성공한 것들도 있습니다. 100% 성공했는데 그 외에 천연염색이라는 이름으로 펀딩 성공한 것들 그 뒤에는 저희가 있습니다. 거의 다 저희가 도와드리거나 함께하거나 염색을 해드리는 등 같이 와디즈 펀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7번 로컬 크리에이터 부분인데요. 지금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우리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 그분들을 제가 감히 대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살며 사업하며 지역을 생각하고 고민해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가들을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로컬 크리에이터들 전국에 정말 많은 분들이 열심히 그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천연염색으로 로컬 크리에이터 활동하는 사람은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저밖에 없습니다. 또 저는 중국 이유라는 도시에 정식 초청을 받아서 상하이 전시회에 천연염색을 알리는 일들을 하고 왔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몇 가지는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젊은 청년이 어떻게 공예라는 천연염색을 시작하게 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미대를 나왔어요. 미술 전공자인데 미술을 굉장히 하고 싶었지만 졸업 이후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꿈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돈 버는 일에 급급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했어요. 아르바이트도 그렇고 취직해서 정말 일도 정말 다양하게 해봤습니다. 그러던 중에 의류봉제공장에 취직을 하게 됐는데요. 최말단인 시다발이 일종의 시다발이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긴 했어요. 박봉이었거든요. 최소한의 교통비와 식비만 받으면서 일을 해나갔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면서 정말 힘들긴 했는데 즐겁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구나 하는 그런 희망 같은 게 생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의류봉제공장을 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배웠고 패션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 또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시기에 잠시 휴가차 여름에 저희 부모님이 계신 충주로 내려갔는데요. 그 충주의 명상센터를 소개받았고 그 명상센터에서 제가 한 일주일간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그 자원봉사하는 기간 동안 옷 한 벌만 입고 생활을 합니다. 그게 바로 천연염색 명상복이었는데요. 이 명상복 입고 여름이라 땀도 흘리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하는데 너무 쾌적했습니다. 너무 편안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옷을 만들면 정말 가치 있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때부터 천연염색 매료돼서 정말 열심히 천연염색을 연구했습니다. 그런 천연염색을 공부하다가 제가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 사실을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입는 패스트 패션 폴리나 나일론 소재로 만든 그 플라스틱 섬유 그 섬유 위에 바인더라는 본드를 칠하고 색을 입히는 합성염색이 더해지면요. 세탁할 때 미세 플라스틱이 갈려져 나옵니다. 당연합니다. 세탁을 하면 마찰이 일어나니까 미세 플라스틱이 갈려져 나오는 거죠. 그렇게 갈려져 나온 아주 미세한 미세 플라스틱은 세탁망을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리고 바다로까지 흘러들어가서 썩지 않고 둥둥 떠다니다가 바다 생물의 먹이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 그 바다 생물은 우리 식탁 위로도 올라오게 되죠.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의류가 우리의 환경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건강까지도 위협한다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립니다. 플라스틱 컵 사용하지 말자 빨대를 사용하지 말자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플라스틱 섬유에 대한 생각들은 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인지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연염색을 좋은 원단에 제대로 해서 많은 분들께 공급하고 보급해서 대중화시킨다면 우리의 환경은 조금이라도 덜 파괴되고 우리의 건강은 조금이라도 더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열심히 천연염색을 했어요. 그런데 아주 큰 벽이 저를 가로막기 시작합니다. 그 벽은 여기 써져 있는 대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천연염색은 개량 생활원복이다. 어르신들이 입는 옷인데 나보고 입으라고 하는 것이냐라는 인식의 벽 천연염색은 칙칙한데 그 우중충한 걸 입고 나가란 말이냐라는 인식의 벽 또 천연염색은 물이 빠지는데 그걸 판매하겠다는 얘기냐라는 인식의 벽 저는 이 인식의 벽에 부딪혀서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천연염색을 공방 차원에서 만들어서 내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면서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 그러면서 천연염색 또 친환경에 대한 인식과 인지도가 있는 분들에게 판매할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천연염색을 정말 많은 분들께 알리고 대중화시킬 것인가 이 벽을 깰 것인가 아니 깨지 못한다면 금이라도 내보을 것인가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저는 후자인 대중화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대중화를 이루기엔 어떤 것들을 해야 할까 고민을 했는데요. 오히려 고민하면서 제가 선택하기를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심플하게 생각이 정리됐기 때문입니다. 바로 제가 그 인식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 했던 방식은 생각의 전환이었습니다. 그 생각의 전환들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연염색은 어르신들이 입는 옷이다. 맞습니다. 기존의 천연염색은 어르신들이 입는 옷이었어요. 그런 스타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심플하게 생각해보면 생각을 살짝 바꿔보면 제가 입고 싶은 옷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제 지인들이 입는 옷 지하철 타고 가는데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입는 패턴 그런 옷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닐까요? 단순히 패턴을 그렇게 대중적인 스타일로 뜨고 봉제를 그렇게 하면 충분히 어르신들이 입는 옷이 아니라 대중들 누구나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천연염색은 칙칙하다. 그럼 왜 칙칙할까를 고민해봤어요. 그랬더니 염료를 과다하게 넣고 또 매염제를 과다하게 투입합니다. 또 염색이 잘 안되니까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까지도 염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색이 자꾸 올라가면서 점점 칙칙해지죠. 이런 문제들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과다하게 넣지 않고 적당하게 넣고 또 적당한 타이밍에 넣어서 염색을 한다면 염색이 완벽해질 것 같은데 그렇게 염색이 한 번에 완벽하게 나오면 굳이 열 번 여러 번 염색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천연염색은 세탁하면 물이 빠진다. 맞습니다. 물이 빠집니다. 이유는 손으로 염색을 하는데요. 물속에 피연물을 담그고 염려를 투입해서 손으로 주물주물 치대주는 게 천연염색 침염 방식입니다. 아무래도 사람 손으로 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할 수 없고요. 또 강한 힘이 가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목이 나가면 발로 밟아서 합니다. 그렇게 염색을 하다 보니까 염색성이 균일하지도 않고요. 또 염색이 강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물이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손으로 하는 것보다 발로 밟는 것보다 더 강하게 염색을 해주면 염색성이 좋아지지 않을까 물이 덜 빠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세탁기 였습니다. 이 세탁기를 천연염색 기계로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바로 세탁기를 떠올린 이후 세탁기 앞에 다가가서 제가 염색할 수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염색을 해봤는데요. 염색이 너무 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염색 최고의 레시피를 뽑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요. 염색이 세탁기로 잘 된다는 걸 확인한 이후에는 이게 많은 분들께 퍼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한편으로는 조금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양이 한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큰 기계를 찾아 나섰고 그 기계를 찾기 위해 약 6년이라는 기간 동안 대구 안산 시화공단 남양주 양주 포천 정말 많은 염색공장을 다니면서 다양한 염색기계로 천연염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천연염색에 가장 잘되는 기계를 찾아냈고 그 기계를 개조 개발해서 현재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아니 세계에서 유일한 천연염색 기계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계를 개발하고 나니까 참 많은 것들이 해결됐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세 가지 부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례도 확보입니다. 결례도라 하면 물 빠지는 정도를 얘기하는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물 빠지는 정도를 저희는 현저하게 줄였습니다. 실제 미국 SGS라는 연구 기관을 통해서 세탁 결례도 일광 결례도 땀 결례도 테스트를 받았는데요. 저희는 4에서 5등급 또는 5등급 까지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정도 등급은 합성염색 수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는 옷들 수준 혹은 그 이상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희는 독보적인 기술력 이 기계로 결례도를 확보했습니다. 물론 물은 빠집니다. 천연염색 물은 빠집니다. 합성염색도 그런데 여러분 물 빠집니다. 인터넷이나 동대문에서 옷을 구매하신 후에 손빨래 해보시면 물이 조금 빠지느냐 많이 빠지느냐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차이지 어떤 염색이고 영원한 건 없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연염색 저희가 아무리 기술력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물 빠지는 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물빠짐을 최소화 했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기계를 개발한 이후 다양한 스타일 구현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의 염색보다 염색성이 훨씬 좋아졌죠. 손으로 하는 것보다 더 강한 힘이 오래 치대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섬유 깊숙한 곳까지 염료가 파고들기 때문에 염색성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원단의 염색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색을 구현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번의 염색으로도 칙칙하지 않게 염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색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맑고 깔끔하게 만들 수 있었고요. 또 손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이 오랫동안 여러 곳에 주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솔리드한 균일한 염색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심플 베이직 스타일부터 패션 의류까지 다양한 의류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기계개발을 통해서 저희는 원가 절감을 이뤄냈습니다. 손으로 하는 천연염색은 인건비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 천연염색 바른의 기계로 염색을 할 경우에는 인건비 부분을 엄청나게 낮출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낮아진 인건비 때문에 원가가 절감됩니다. 그러면서 생산성은 훨씬 좋아졌죠. 그래서 저희는 합리적인 소비작가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천연염색 바른의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이 기계로 염색을 할 경우 지금 하루에 약 1200야드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요. 다양한 기계를 현재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버5 등급을 받으면서 세계적인 기업들과 콜라보 하고 있습니다. 또 매출 규모도 코로나 이전까지는 굉장히 상승하는 추세였습니다. 이렇게 천연염색 대중화를 위해 기계를 개발한 우리 천연염색 바른 이제는 기술력이 확보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 천연염색을 제대로 널리 알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 기술력으로 그 기반을 토대로 저희는 천연염색 대중화를 선언하고 천연염색을 정말 많은 분들께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제품으로 말입니다. 그 제품들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말 처음으로 만들었던 작품이자 제품인데요. 처음 시장에 선보인 이후에 계속해서 완판을 이룬 저희 제품입니다. 쪽으로 염색한 난방인데요. 쪽빛하늘 쪽빛 바다 할 때 그 쪽 청출 어람 할 때 그 쪽 입니다. 이 쪽으로 염색하면 청명한 하늘빛 파란색 남색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도 심플합니다. 군더덕이 없고요. 들어간 소재 모두가 다 친환경 소재로 만든 저희의 첫 작품이었습니다. 대중분들께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두 번째 카카오 메이커스에서 계속 완판 신화를 이룬 제품입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우리 몸에 가장 밀접한 의류인 속옷 이 속옷이 편하면 하루가 편하다라는 생각으로 만든 정말 천연염색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출시 이후에 많은 대중분들께서 사랑해 주셔서 완판된 것도 있고요. 또 그 완판 이후에 많은 분들이 저희 후발주자로 이런 제품들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저희도 매출이 더 올라갔고요. 또 그분들로 인해 같이 상생하면서 시장이 커지고 있구나 라는 걸 느껴서 요즘 행복합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리는 제품은 상하의입니다. 상의는 유기농 티셔츠 입니다. 이 유기농 티셔츠는 보시다시피 로고도 없어요.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되는 케어 라벨만 안쪽에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편안함만 넣었습니다. 보시기에도 정말 심플하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많은 대중분들께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많은 판매고를 올린 제품입니다. 하의는 쪽 반바지인데요. 포켓 핸드폰을 넣을 수 있는 그 주머니 하나만 담고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편안한 스타일로 정말 대중적인 심플 베이직 스타일의 의류들을 저희가 만들어냈습니다. 그 외에는 조금 더 디자인이 감이 된 실용적인 제품들도 그런 의류들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 알렸습니다. 그 외에는 침구류들도 만들었는데요. 이불 패드 이불 속옷 베개 베개 커버 다양한 침구류들을 정말 다양한 패턴으로 정말 다양한 색상으로 구현해냈습니다. 실제로 아토피가 있는 아토피의 개선이 있다는 건 아니지만 아토피가 있는 어린이들 아이들에게도 좋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용패드를 처음에 만들었었는데요. 아이용패드가 너무 인기가 좋아서 이불로 발전한 케이스입니다. 다음 제품은 제가 염색한 재료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리고 싶은데 이 제품은 양파 껍질로 염색한 제품입니다. 충주 저희 연구실이 노은에 있는데요. 노은 면에 줄 서서 먹는 중국집이 있고 그 중국집에서 양파 껍질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양파 껍질은 양파의 항산화 효과가 약 30배 정도 된다고 해서 차로도 많이 끓여서 드시는데 실제 양파 껍질을 끓여보시면 우려보시면 갈색 또는 주황색의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물에 염색할 피염물을 넣고 주물주물 치대주시면 이런 아름다운 노란색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매염제가 조금 들어가야 되지만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노란빛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또 다음 제품으로는 쪽으로 염색한 손수건인데요. 이런 손수건 스카프 그리고 가방 에코백들 이런 다양한 제품들도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린 제품은 제가 입고 나온 거기도 한데요. 이 제품입니다. 저희 천연색 바른의 이해송 디자이너가 직접 디자인하고 직접 염색하고 만들었던 제품입니다. 지금은 이해송 디자이너가 더 큰 꿈을 위해서 잠시 안녕했지만 저희 천연색 바른에 있을 때 정말 열심히 만든 제품들입니다. 하나씩 다 설명드리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이 중에서도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제가 입고 있는 감염색 정말 먹는 감으로 염색합니다. 땡감일 때 즙을 내서 염색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브라운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바람과 햇빛 이 자연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감물 자켓이고요. 또 안에 입은 남방은 쑥으로 염색한 겁니다. 옆에 보시는 제품은 쪽으로 염색을 하고 그 겉에다가 새로운 무늬를 감으로 염색해서 넣은 제품이고요. 그 안에 보이시는 게 자세히는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저희 충주의 밤으로 염색한 제품입니다. 밤 같은 경우에 또 충주의 특산물 중에 하나입니다. 소태면에서 밤이 굉장히 많이 나고 밤 공장 중에 깜밤을 판매하는 공장에서 밤 껍질을 까고 나면 그 껍질을 돈 주고 버리신다고 합니다. 그 껍질은 율피라고 해서 천연염색계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저희가 공급받아서 그것으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마네킹에 걸려진 이 두 가지의 모델샷 이대로 저희가 천연염색 전시회에 참가를 했었고요. 그 전시회에 천연염색 하시는 어르신들 우리 장인분들이 다양한 제품들을 가지고 나오셨었는데 저희가 굉장히 튀었기 때문에 중앙에 두었고요. 많은 분들께 센세이션 굉장히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 천연염색이 이럴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드린 그런 제품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천연염색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 개량한복 생활한복 떠올리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입는 옷 그런데 저희는 지금까지 보여드린 그 위에 제품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제품처럼 대중들이 특히 젊은층들도 좋아할 만한 제가 입고 싶고 제가 입을 수 있는 지인들이 입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옷들을 만들고 판매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천연염색을 많은 분들께 알렸습니다. 많은 판매를 통해서 대중분들과 소통했습니다. 그렇게 기계개발 이후 대량생산을 통해서 대중화시킨 이후에 저희에게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문의냐 첫 번째는 바로 강의 문의입니다. 나주 천연염색 문화재단은 정말 천연염색 하는 분들께는 성지와도 같은 곳입니다. 지금도 영상을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나주 천연염색 문화재단을 통해서 성장하고 계십니다. 천연염색 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유일한 기관이고 시에서 운영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재단입니다. 이곳에서 천연염색 사업가들을 육성 발굴하는데 제가 그 부분을 담당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강의를 하고 멘토링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재단 안에 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에서 강의도 진행하고 저희 제품을 전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천연염색 그룹분들이 또 많이 강의 문의를 주시고 계신데요. 저희처럼 기계로 염색을 하고 싶다. 또 많은 대중분들과 소통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 또 천연염색을 어떻게 기획하고 생산하고 판매해야 되는지 또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멘토링과 또 강의 이런 것들을 계속 요청해 주고 계십니다. 그룹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천연염색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룹으로 많이 뭉치는데요. 취미로 모이시는 분들 또 협동조합 형태 또 관에서 지원해 주는 그룹 지역으로 묶인 분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에게 천연염색 바른이 갔던 길을 함께 걷고 싶어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십니다. 얼마 전에는 와디즈 펀딩 쪽으로 많은 그룹들을 제가 컨설팅 해드렸고 지난달까지 한팀 펀딩 성공했고 이번달에 펀딩 또 한팀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음달에 또 한팀이 올라가는데 또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이 천연염색 제품 와디즈에 올라가면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문의는 체험 강의 문의입니다. 천연염색을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제품 개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 알렸죠. 보여드린 대로 정말 다양한 제품들을 다양한 기법으로 많이 알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품으로 알리는 것 외에 천연염색 체험을 통해서 많은 대중분들을 만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제가 사업한지가 지금 2013년부터 약 8년 정도 지금 천연염색을 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체험학습을 정말 많이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중분들을 직접 만나는 그 자리에서 천연염색이라는 게 얼마나 가치있고 재미있는 것인지를 알렸습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이나 기업에서도 많이 찾아주시고요. 또 다양한 플리마켓 행사장에서 저를 찾아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 천연염색을 직접 만나서 알리는 자리를 가고 있습니다. 기계개발 이후에 협업문의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의의입니다. 의식주 중에 첫 번째 의의 같은 경우에는 패션에 관련된 브랜드들 망라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와 협업을 하고 싶어야 하십니다. 이유는 저희 천연염색만이 갖는 그 미묘함 때문입니다. 세계의 아름다움도 있고요. 합성염색으로는 감히 표현할 수 없는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패션 브랜드들이 저희를 찾아주고 계시고 실제 일본하고 프랑스에서 저희와 함께 콜라보한 협업한 제품을 패션쇼에 올린 분들도 있습니다. 작년에 말이죠. 그 이후엔 또 무신사 의류 브랜드들 또 신생 업체들이 저희와 함께 제품 개발을 하고 싶어 해야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가 활동하는 충북 창조경제 혁신센터에서 지원받고 있는 저 충북의 로컬 크리에이터로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콜라보 협업이라는 것도 굉장한 저희 사업군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하고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패션 쪽으로 하시는 분들도 요즘 많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지역의 색을 만들고 지역의 제품을 만드는 일들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식입니다. 음식을 포장하거나 음식을 촬영하기 위해서 쓰는 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왕이면 본인이 포장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음식으로 염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기존의 천연염색으로는 그 음식이 표현할 수 있는 색이 한정적이고 선명하지 않아서 저희를 찾아오시는 기술적으로 훨씬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저희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용된 음식 재료로 저희가 염색을 해드립니다. 물론 같이 그 기획을 하고 염색도 같이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입니다. 속초에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소호 259 사례가 가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제1의 사례여서 여기 넣었는데요. 실제 그 침구류들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서로 이야기가 됐고 같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 게스트하우스에 어울리는 속초만의 이미지를 담는 이불 침구류 이면서 또 오시면서 오신 분들이 정말 편안했으면 좋겠다 였습니다.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특성을 제가 잘 모르는데 그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께서 어떻게 해야 침구류를 빨리 잘 교체할 수 있는지 어떻게 제품을 개발 하면 좋을지 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같이 개발한 끝에 그 게스트하우스에 어울리는 베스트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방 하나를 꾸몄고요. 그 방 하나를 꾸민 이후에 그 방 인기가 좋아져서 지금 방을 더 늘렸습니다. 그리고 더 잘 풀려서 아예 속초에 저희 쇼룸을 같이 만들기로 한 상태입니다. 또 부여에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와 협업을 해서 같이 이불을 만들었고요. 그 이불을 와디즈 펀딩에서 성공까지 이뤄냈습니다. 기계개발 이후 이렇게 강의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요. 또 저희와 함께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만들어보자 라는 협업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바로 OEM 생산 부분입니다. 정말 큰 브랜드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저희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이름만 말씀드려도 정말 전세계 누구라도 알만한 그런 브랜드들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염색을 정말 깔끔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작년에도 수출을 진행하면서 미국 SGS 결례에도 테스트도 하게 된 것이고요. 저희 기술력도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신사에 입점해 있는 브랜드들도 저희와 계속 OEM 생산을 의뢰해서 진행하고 있고 또 신생 마이크로 브랜드들 아주 작은 브랜드들도 친환경을 넘어 필환경 시대이기 때문에 염색을 하고 싶어서 저희를 찾아주십니다. 물론 직접 염색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OEM 생산을 통해서 본인이 잘하는 것을 가지고 강점을 가지고 저희에게 저희가 잘하는 것을 맡겨서 사업을 진행하십니다. 그런 OEM 생산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들도 많이 문의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OEM 생산을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방송을 보시는 섬유업계 관련 종사자 분이시라면 조금 더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미국이나 유럽 쪽 바이어가 저희를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계세요. 실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미세먼지 이런 환경 문제 이후로 미국이나 유럽은 중국 원단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추세로 흘렀습니다. 지금 심각하게 중국 원단은 사용금지령이 내려진 상태인 나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중국 원단 사용을 금지하다 보니까 일본 원단을 사용하고 싶어 하셨는데 일본 원단은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한국 것을 찾습니다. 이 메이드 인 코리아 원단을 찾으시는데요. 작년부터 이 코로나 사태 이후부터 친환경을 넘어 필환경 시대에 천연염색 친환경 섬유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점점 더 미국이나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 커지면서 저희에게 의뢰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벤더 업체들이 해외 생산 기업들이 OEM 생산을 의뢰하고 계십니다. 세 세 번째는 예비창업가 입니다. 진환경 이라는 그 시류를 타기 위해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천연염색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에게 OEM 생산을 맡기고 저희와 함께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천연염색 바르는 대중들의 그 인식의 벽 정말 크고 견고했던 천연염색은 어르신들이 입는 옷 천연염색은 칙칙하고 천연염색은 물이 빠지는 옷이다라는 그 인식의 벽을 깨기 위해 6년이라는 연구 끝에 천연염색 기계를 개발하고 그 기계 개발을 통해서 대량 생산을 현실화하고 많은 제품을 시장에 선보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결과 그 제품들을 보시고 또 저희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저희를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많이 문의 주시고 계십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강의 점점 더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그룹들이 저희에게 멘토링 강의 요청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저희는 있는 그대로 저희가 가진 기술력과 제가 그동안 해온 것들을 알려드리고 그것들을 가감없이 말씀드린 것으로 인해서 입소문이 나고 또 그 입소문을 통해 더 다양한 곳에서 저희에게 강의 문의를 주시는 식으로 계속해서 저희도 강의를 진행하고 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협업입니다. 진짜 열심히 많은 분들과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개발했습니다. 그분들과 협업을 통해서 만든 콜라보 제품들 정말 다양해서 저희의 기술력이 점점 업그레이드 되는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며칠 전에 제가 한 사업가분하고 콜라보 이야기하면서 얘기 나눈 내용인데요. 그분께서 조만간 양 대표님과 천염색 바르니 자동차도 염색하는 시대가 올 것 같은데요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고 웃으면서 저는 아파트도 한번 염색해보고 싶은데요. 세상 모든 걸 다 염색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기술력을 가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라는 우스갯소리도 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재료에 말도 안 되는 협업 제안을 같이 경험해 나가면서 같이 돌파해 나가면서 저희 기술력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OEM 생산 문이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에서 OEM 생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은 80%가 넘어갑니다. 바로 수익으로도 연결되기 때문에 정말 땡큐인 이 OEM 생산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염색을 의뢰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천연염색 바르는 공예를 사업화하면서 부딪혔던 인식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저희의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희처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다른 방향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했던 방법 다양한 시도입니다. 천연염색이라는 그 인식의 벽에 제가 가로막혀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 정말 다양하게 시도를 했죠. 그런데 반대로 한 우물만 파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사업을 해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전에 있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연염색 사업가 분들인데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제품을 생산해서 정말 열심히 한가지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인터넷에 쿠팡 아이디어스 네이버 쇼핑에 올렸는데 반응이 없고 노출도 잘 안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든 여러분 우리에게 벽이라는 건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가로막는 그 벽과 허들들은 분명히 생기기 마련인데 그걸 어떤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어떤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해결할 것인가 또 어떤 노력들을 더해서 그 벽을 깨부술 것인가 이걸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천연염색 그룹분들이 정말 한 제품을 열심히 만들어서 한우물을 파서 인터넷에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잘 안되시죠? 제가 드린 솔루션은 이겁니다. 인식의 벽을 깨십시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벽을 깨십시오. 다른 발상을 해보십시오. 인터넷 판매를 하시는데 인터넷 판매만 그것만이 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손수건 정말 잘 만드셨습니다. 정말 그 제품만 만드셨어요. 손수건을 정말 명품화 하셨습니다. 저 같으면 인터넷 판매 잘 안된다. 그러면 그걸 맘카페에 메일로 보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에게 정말 자극 없는 천연염색으로 한 손수건이니까 아토피로 고생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써보세요. 라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사진 하나 그리고 글 정성스럽게 몇 자 써서 전국에 있는 맘카페에 메일 DM을 보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있습니다. 마라톤 대회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존의 마라톤 대회는 관이나 또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주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 한번 납품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양을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따뜻하게 웃으면서 일할 수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산악동호회 거기에 메일을 보내보는 겁니다. 또 자전거동호회에 메일을 보내보는 겁니다. 특별할 거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반응이 올 거예요. 꼭 인터넷 판매만이 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벽에 가로막혔을 때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각도로 생각을 해보시고 그 벽을 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허드를 넘고 그 벽을 깨서 정말 웃으면서 행복하게 따뜻하게 일을 하시면 그렇게 돈을 버시면 사업 성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고 그 하고 싶은 일을 해나가면서 닥쳐왔던 그 벽들을 깨부쉈습니다. 아직 남아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충분히 저와 함께하는 분들과 그 벽을 넘어설 수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 벽을 깨면서 제가 알게 됐던 사실들 그 사실들을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삶과 사업에 대입해서 생각해보시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해나가시면서 극복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의류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의류를 만든다는 것 이 가치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의류를 만드는 저 천연미색 바른의 양재형은 오늘도 또 내일도 아름다운 자연으로 가치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벽을 계속 넘어설 겁니다. 앞으로도 저를 지켜봐주시고 또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